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족구병,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계절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수족구병은 비교적 흔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합병증 발생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수족구병에 대해서 좋은 가정의학과 김홍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수족구병,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5월에서 8월까지 주로 유행하는데요. 수족구병은 원래 주로 늦봄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여름에 유행하는 질환인데, 최근 때이른 고온 현상 때문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렇게 매년 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가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수족구병 발생률이 11% 늘어났고, 기온이 같을 때는 습도가 1% 정도 올라가면 수족구병의 발생률은 4.7% 높아졌다고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려서 열이 나고 입안이 헐게 되면 아파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해져서 탈수에 빠지는 상황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수족구병의 원인은 콕사키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같은 장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대개 콕사키 바이러스 A16으로 수족구병이 생기지만, 엔테로 바이러스 71 같은 다른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리지 않고 여러 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 식욕부진, 목통증이 대부분 나타나고, 특징적으로 물질이 포함된 발진이 손발에 생기게 됩니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흔히 나타나며, 3에서 7mm 크기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이 더 많게 됩니다. 혈화등과 볼 점막, 인후두, 잇몸이나 입술에 수포가 발생해서 잇몸 괴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엉덩이의 비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설사라든가 구토 같은 위장관 증상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족구병과 비슷하지만 몸에 나타나는 발진이 없는 경우를 헤르페스 목구명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진단은 인두에서 병원체를 분리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보통 발열과 통증이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입안 내 교양은 7일 정도, 또 손발 발진은 10일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대개 1주 이내에 수포 안에 액체가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주 이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피부 증상은 2차적인 감염 같은 문제가 없다면 흉터를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이 수족구병이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주로 10세 이하, 특히 5세 이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성인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 병의 증세가 약하고 고율도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수족구병에 걸려서 장래 바이러스들의 면역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안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족구병의 병의 어떤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염성이 향해서 한 번 유행이 돌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한 명이 걸리면 여러 명이 또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걸린 아이는 꼭 격리가 필요한데요. 감염된 사람의 침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콧물 같은 호흡기 분밀물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기간인 발병 후 일주일 사이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수족구병원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 발행 후 7에서 10일 이후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라든가 뇌염 또 마미 증상 같은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지속되는 경우라든가 또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든가 또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수족구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치료는 대중요법입니다. 즉 감기처럼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는데요.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해열제의 진통효과 때문에 입안이 아픈 것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진통을 위해서 타이리논이든가 브루펜 성분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입안에 물집으로 아프기 때문에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물을 마셔야 되고요. 또 단단하거나 많이 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나 죽도 좋은 음식입니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안 한다면 아이스크림이든가 차가운 음료수 빙수도 가능합니다. 수족구병과 비슷한 게 같이 수포가 발생하는 수두가 아닐까 싶은데 수두가 어떤 질환인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수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며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도 발생하는 병입니다. 가렴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머리라든가 얼굴, 몸통 및 팔다리로 퍼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발열과 피로가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수두 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를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거나 피부 병변에 수포에게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또 발진 시작 후에 3에서 7일까지는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두를 진단받았다면 같은 집단 생활은 다른 소아에게 전염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피부 병변이 딱지로 덮일 때까지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학교라든가 유치원, 학원 등에 가든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두와 수족구 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두는 가을과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고요. 1세에서 4세 사이에서 잘생깁니다. 또 급상의 미열로 시작돼서 전신적으로 발진성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두 발진은 두피, 얼굴, 몸통에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사지로 퍼집니다. 반면 수족구 병의 발진은 손발에 국한되고 몸이나 얼굴에는 드뭅니다. 수두는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발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적입니다. 또 합병증으로는 소아에서는 피부 2차 세균 감염과 바이러스 폐렴이 있으며 중추진경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는 손해성 운동마비가 흔하지만 예우는 좋습니다. 뇌염은 드물지만 성인에서 좀 더 흐민한 편이고요. 또 수두는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에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성에서 수족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구 병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외출 후라든가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라든가 이럴 때 손 씻기를 생활해야 됩니다. 특히 소아과라든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가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해야 됩니다. 또한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하게 세탁해야 됩니다. 수족구 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자아 격리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키고 기침할 때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손바닥이라든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도록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는 배변 후에 꼭 손을 씻게 하고 책상과 의자를 자주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염된 기간 동안은 집에서 자가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잠복기는 4에서 6일 정도로 대부분 증상이 시작되고 일주일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집에서 격리 후에 다시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수족구 병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다 회복되었는지 또 다른 아이에게 전염력이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송열 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